어머니, 이거 먹으면 이세가 생기나요? 아마도. 왜 그럼 이게 자기 먹어. 먹으면 이세가 바로 생겼대매. 오늘 우리도 한번 이세 좀 만들어보지. 아이고, 또? 며느라, 상추 좀 뜯어라. 저는 상추가 뭔지 모르는데요? 진짜 열밖에 안 해, 저게. 며느라, 뭐 하니? 어? 무슨 게 뭐라 그래? 야, 너 뭐 할래? 어머님 상추 뜯으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뜯어. 상추예요? 어. 상추도 모르니? 이런데 혹시 살모사가... 아이고, 이 새끼야. 그건 나도 무서워, 이 새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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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게 뜯으면 안 돼! 야! 어떻게 뜯어, 저런 씨. 어떻게 뜯는 거야? 얘 몇 개를 그렇게 잡아 빼면 어떡해? 어떻게 뜯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만 뜯어, 이제. 하하하하하하 야, 너무 자꾸 까불으면 깨구리 가져간다. 하하하하하하 그럼 저도 뱀 가지고 와. 마주짜로. 뭐라고? 마주짜로. 진짜 유라 근데 가방 뱀 갖고 왔어. 진짜? 응. 하하하하하하 뭐 하니, 엄마? 파 뽑아서 배 먹으려고. 오, 맛있지. 오, 걔는 그렇게 뽑아도 돼요, 어머니? 내가 알기로는 파를 잘라 먹던데? 여기로 이렇게 해? 여기로 이렇게 해? 여기만, 뽑만 돼. 제가 씻어, 씻어 올게요, 어머니. 제가 이거 다 씻어 올게요. 그러면 내가 씨냐, 네가 씌야지. 하하하하 아, 유라야. 아니, 엄마가 씨라고 그러고 자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엄마 도와주라니까. 하하하하 저 새끼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은, 이미 알고 계시는 봉이 막창에서, 청귤육과 돼지갈비를 또 출시하셨대요. 아우, 한 번 보여주세요. 칼찜. 이렇게. 이야. 하하하하 돼지갈비거든요? 구워주세요. 예. 구워 드릴게요. 제가 이빨에 쭉. 먹어봐요. 제가 보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엄마는 무슨 역할을 할 거야? 저는 먹는 역할이요. 하하하하 아, 미식가. 미식가. 아아. 이야. 한번 먹어보자고. 한 팩에 많이 들었네? 네? 한 팩에 양이 많아. 이게 딱 400g인데. 아우. 네. 딱 이대로 냉동에다가 쟁여놓고 먹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 봉이 막창 직원들도 간편해서, 6개씩 막 사서 쟁여서 드신대요. 아, 그래? 아, 그래? 양이 딱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어, 여기 뭐가 들어있다. 아, 나 알았어요. 뭐? 이게. 음. 제가 듣기로, 설명을 듣기로. 음. 단맛이 인위적이지가 않고, 인공적이지가 않고. 제주 청귤로 숙성해서 만들어졌다고 했거든? 아, 그래? 청귤이 들어있어. 아, 여기 안에? 어. 아니, 난 이게 뭔가 건져 날려고 봤더니. 아, 저 있다. 어. 여기 청귤.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얘기해봐. 엄마, 그럼 다시 얘기해줘. 아, 여기. 아, 여기. 아, 가만히 있어 봐봐. 아이씨. 내가 잘 알아. 엄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저 꼬꼬님들. 여기에요. 청귤이 들어있어, 청귤. 여기 청귤이에요, 여기. 어디 청귤이에요? 제주 청귤. 오오오오. 제주에서 청귤이에요, 청귤. 근데 요새 청귤이 비싸요. 하우스권에서요. 하우스권. 하우스권. 그럼 이게 청귤이니까, 어머니는 청귤로 이행지 하나 지어주세요. 하우스권. 야.. 그거 뭐 하라고 해야 돼? 뭐하라고 해야 돼? 청.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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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이 안 나. 하우스권. 그럼 아버님한테 토스트. 청귤로 이행지 부탁드립니다, 청. 청. 창ip이 맛있지마. 어이 아니고 청이라고 하겠는데. 하우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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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청귤인데 엄귤로 됐어요? 다시 어머니께 줬어요? 청! 정말 맛있어요! 인정! 귤! 굴하게 먹어요! 정말 맛있고 귤하게 먹으라고요? 아니.. 내가 이해를 못했어..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왜죠? 사람 명달 냄새? 죽인다! 냄새가 너무 좋은데? 어? 제가 아버님 보석.. 양념을 맛있게 했어 내볼께요 내 새가 양념 냄새가 쫙 나는게 좋아 이게 쫄궈지면서 색깔이 더 난다 그렇지? 꼬묵꼬묵 약간 꼬묵꼬묵하게 그래가지고 응? 국물을 따르려야 돼 아냐! 따르면 맛없어 그쵸 에헤 그러니까 구이지 이게 쫄아야 돼 이 ㅅㅂ 야..이게.. 이렇게 고운 옷 이렇게 곱상한 요기 다행이다 고급스러운 요기 다행이다 이게 쫄아야 돼 이 ㅅㅂ 너무 곱상한 고급스러운 스킬인데요? 고급스러운 고기 고급스러운 고기 고급스러운 고기 왜 아버님이 하신 고기는 다 맛있지? 본박차 여기는 교회에서 실패가 없잖아 교회에서 잘 되고 있어 맛있어 아주 맛있어 잘 되고 지금이 지대인데? 오우 설말냄새 설말냄새 아버님 와우 냄새가 지대인데? 아 죽이 나 아 죽이 나 아 이거 먹어봐 일로 아 야 이거 아 너무 시원해 계속 잘 넘어가고 있어 고추를 전면 하나 넣고 우와 지대로다 고추를 이래 넣고 오 죽인다 밥은 진짜 맛있게 드세요 엄마 할게요 엄마는 밥 먹은지 얼마 안됐다며 그래도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콕콕콕 이게 제주청귤로 자연스럽게 단맛을 직접 측정시켜가지고 하셨대요 그래서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지 아 근데 약간 살짝 단맛이 오르는데 삿가루는 설탕는 단맛이 아니에요 삿가루? 설탕 이렇게 넣으면 밥 맛이야 음 맛있다 나 밥 먹었는데 또 이렇게 먹어 사회하다 이거 종지네요 아버님 밥 썼지 내가 두개 싣다 우와 맛있겠다 저거 여기가 골프라 가나갔지 않나 응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저렇게 싸는게 맞지 응 근데 왜 아빠가 싸줬어 아빠 와우 이거 또 이게 짜 짜 놓고 거긴 뭔지 알어? 종지째 먹는거에요 지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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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떼지네 이게 부위가 목전지래요 야 그럼 목전지가 그냥 부드럽다 그래? 원래 목전지 잘 안 부드러워?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 아 그래? 고기 박사 이거 짓 나오는 거 맞지? 파 아 이 파 제가 씻었습니다 아 이 파 제가 뽑았습니다 아 이 파 제가 뽑았습니다 뭐 이전 보면 어른들이 애들이고 있지? 애들 좋아지고 맛있게 먹겠다 자 일단 그냥 하나 먹고 맛있어 하나 싸먹어볼게 아빠 먹는 건 너무 맛있어 아 이 파가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게 출시 한 달 만에 3만 팩이 판매가 됐대 오우 이런 맛을 보장하는 거야 이게 맛이 좋으니까 그렇지 직원들이 이미 쟁여놓고 먹는다니까 여기 맛있어 나두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 먹는데 실패한 게 없잖아 이 정도면 눈에 가는 건 모르지만 이런 거 사먹는 게 나아 진짜 부드럽다 집에서 있지? 아파트 안에서 꼬먹어도 좋고 아파트 안에서 물 났다 소리 안 나잖아 연기가 안 나니까 다 먹는 거 아니야? 맛있잖아 새끼야 다 먹으면 안 돼? 화났어 엄마는 안 돼 왜? 여기 대표님의 엄마는 다 먹지 말라 나는 먹을게 아 쌈만 먹을게 대표님 그러지 맙시다 잠깐 기다려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좋은 술 있어? 있지 좋은 술이 뭔 술이 있어? 아 있어 아 그래? 좋은 거요? 좋은 술이에요? 아빠 그거 왜 안 먹어? 좋은 술이 있대가 좋은 술 먹으려면 안 먹어 나이 먹으면 약간 그런 거 엄청 한다 그치 좋은 거? 좋은 술 있으면 먹어야지 그치? 아빠 요즘에 유라랑 나랑 맛있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미친놈이라고 표현하거든 이거 진짜 미친놈이다 이렇게 이거 진짜 미친놈이다 이거 진짜 미친놈이다 이거 원래 뭐 이 맛있는 거 미친놈이야 소름 안 해 맛있는 거 미친놈이라는 소름 안 해 맛있는 거 미친놈이라는 소름 안 해 많이 해 그래 이거는 뭐야 이것도 미친놈이야 이것도 미친놈이야 우리 어 이거 먹고 잘 살자 그거 뭐 왜 가져와 야 우리 이거 먹고 잘 살자 아씨 이거 젤라티르건데 그걸 가져오고 어떡하냐 뭔데 우리 이빨 이거 하얗긴 이게 뭐야? 야 어? 너네 이거 먹고 이세 나야도 이세 야 이거 한 잔 하자 어우 갖다 놔 빨리 왜? 그거 안 돼 빨리 갖다 놔 갖다 놔 갖다 놔 갖다 놔 이거 얼마나 좋은건지 그냥 손에다 놔 아 언니 그러니까 더 먹고 싶어 맘에 한 잎만 아 이게 이게 여름이 내 한 잎 나는 너는 안 돼 엄마는? 엄마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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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다 내가 이거 무슨술인데 그걸 가져오면 못하나 아 시끄러 이거 무슨술인데 무슨술인데 아 아 뜯지도 않아 또 아 이거 얼마나 된건데 10년 됐어 이게 10년 됐어 이게 10년 됐다고? 야 넌 몇 장인데 나 먹으래 아빠가 엄마 빼고 야 거기다 두꺼운 아빠가 못할라 그래 나 아 참 나 화가래 소원 쫓겠다 어머니 이거 먹으면 이세가 생기나요? 응 아마도 아마도 오케이 여러분 이건 가져가세요 이거 이거 먹고 이세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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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다 삼향이 왜 이랬세? 아직 오래돼가지고 삼향이 되게 세지 엄마 왜 바로 한잔 먹어? 거의 식혜 거의 식혜 거의 식혜 나는 안 주고 손에 도착했대 이 먹이야 주려고 아니 이거 한 번도 안 땄어? 안 땄어 안 땄어 아 그래? 나는 단풍잎이 들어있어가지고 노릇구리 하잖아 근데 맛있는데 나는 맛있어? 어 넌 죽어 이 새끼야 그만 먹어 누가 먹으려고 누가 먹으려고 누가 먹으려고 내가 먹어야지 왜 그럼 이게 자기 먹어 내가 먹어야지 아니 이거 먹으면 이세가 바로 생긴다며 오늘 우리도 한번 이세 좀 만들어보지 한번에 싸? 음성이요? 응 죽인다 아주 죽이네요 아빠 제가 정하면 안 돼 양파 양파에 싸우면 맛있다 나도 양파에 싸서요 진짜 맛있네요 양파에 싸서요 반 잘라야 될 것 같아 오늘 키스 안 할거잖아 우리 뭐 이세 맞는다 했으니까 뭐 이세 맞는다 했으니까 뭐 이세 맞는다 했으니까 아버님 이세 맞는다 했으니까 키스 안내도 만들 수 있어요 짠 짠 와 맛있다 짠 아니 먹을때 계속 청귤형이 나 응 많이 나 많이 나 나는 직접적으로 씹었나 봐 진짜 많이 나 근데 응 너무 맛있어 고기 진짜 맛있다 진짜 다 먹었어 우리 지금 6백째 그 6백을 다 먹어서 하나씩 아 이거 혹시 구매하실까요 이렇게 싸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네 방 안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방 안에 게스에다가 이거 갖다가 게스 말고 저 게스 이래 이보시오 설명도 이렇게 못하니 내가 할게 당해 당해놔 거실이지 집안이 있지 앉아가지고 집안은 다 이러리 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진짜 좋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해 뭐 이렇게 새악 구워가지고 먹어야지 아 고기는 고기는 여기서 주문하시고 꼽는게 또 맛있어야 하니까 저희 아버님을 불러주세요 맞아요 야 그러면 제가 갈게요 저거 가겠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돼지가 다 먹어요 부르지 마요 부르지 마요 나도 들었어 거기다 있지 나무 이게 저 깎아가지고 깔끔하게 해요 와 6백을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가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고기 육질이 너무 맛있어요 고기 육질이 너무 맛있어요 텁텁함이 없습니다 청귤 이래가지고 넣어가지고 맛있습니다 이 고기는 청귤 육과 칼집 왕돼지고이입니다 단맛이 인공적이지 않고 청귤로 직접 숙성시켜서 만든 양념이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짠짠짠짠 오지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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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와 하하하하 자 오늘은 간편하게 어 요걸로 하나 남았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해가지고 유라 넣고 하니까 혼자 저걸로 맛있게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글자글자글자글 자 맛있겠죠 자 간단하게 한 끼 완성 자 간단하게 한 끼 완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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